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입니다. 오늘 LA케어 헬스 플랜의 가입자로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LA케어 가입자는 진료 예약의 무료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이 비디오에서 통역 서비스 이용에 대해 알아야 할 세 가지. 첫 번째, 전문 통역사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의 권리와 책임, 그리고 전문 통역사 이용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리 여사는 암환자이십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통역 서비스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첫 진료 때 병원의 의사들은 모두 영어만 했어요. 의사들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고 내 병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었죠. 끔찍했어요. 아이와 나는 다음 진료 예약만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전문 통역사가 없으면 의사와 의사소통을 할 수 없어요. 너무 걱정됐습니다. 오진도 걱정됐고 내가 받는 수술이 맞는 것인지도 걱정됐죠. 약 복용법이나 식이요법, 몸조리 방법, 그리고 수술 후 지시사항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너무 두렵고 걱정됐어요. 전 운이 좋았죠. 의사와 의사소통을 도와줄 전문 통역사를 찾았으니까요. 덕분에 걱정은 덜고 자신감이 늘었어요. 건강 상태는 지난 9년간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진료 시에 전문 통역사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친구나 가족에게 통역을 부탁하는데 이런 경우 환자들이나 통역해주는 지인들에게 어렵고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시죠. 친구나 가족은 일반적으로 충분한 의학용어나 지식을 알지 못합니다. 환자는 친구나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적인 정보를 의사에게 말하지 못할 수 있고 친구나 가족은 환자의 감정 보호를 위해 환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중요한 대화에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전문 통역사들은 정확하고 완전한 통역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의학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비밀을 준수합니다. 통역사는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진료에 대한 비밀을 지킵니다. LA케어는 여러분의 건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 통역사를 통한 무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LA케어는 여러분의 건강을 감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